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채널 789번 CGV 안산TV 아나운서 권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오늘 장마 소식이 있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국민안전의식고치를 위한 2016 뮤직포유 본공연에 앞서서 초대가수를 먼저 모시고 공연을 진행하겠습니다. 첫 순서는요. 신민효 부존외 회장을 맡고 계시며 경기민효 전수자이신 신소희 씨를 모시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대로 아이돌냐 해비와 나 그대비와 나 아리냐 아리내야 해비와서 벌써 넘친다 바닥이 없으면 눈물을 지고 바람을 풀리며 거짓말이다 당황하나 봐 범행해들 달려서만 소리가 그리워 서럽다고 부르지 않게 헉 범행해 멈추지 않게 나를 비워서 온 산한 하루 온 산하줄 날마 손잇고마 나 사랑아 나 사랑아 나 사랑아 나 사랑아 사랑아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불면 죽지 않자 한 번만 걸리는 듯 한 잔 속 벅차가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불면 죽지 않자 한 번만 걸리는 듯 한 잔 속 벅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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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더 후기 한 번만 더 들으려는 듯 한 잔 속 벅차가